하얀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과 대치한 사람들. 경찰들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방목으로 위협도 하는데 바리케이드를 발로 차면서 싸우자 외치는 사람도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휘두르는 공통엔 속수무책. 진압 과정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요. 경찰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크랩에선 중국 아이폰 공장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붕쇄된 입구를 뚫고 탈출 러쉬가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그 공백을 메우려고 급히 채용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약속했던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지내다간 코로나에 걸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팽배하다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됐든 제로 코로나가 됐든 어떤 폐해가 있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좋은데 그건 또 숨긴단 말이에요. 이제 정부 발표를 안 믿는 거지. 이거 믿고 있다가는 나 죽겠다 이거죠. 원래 정저우 공장은 퇴새루프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외부와 저축을 차단한 채 집단 생활을 하며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건데 2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고립된 채 부실한 음식과 부족한 약으로 버티며 열악한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급격한 생산량 감소로 임금 체납 가능성까지 커졌다는데요. 돈도 못 봤는데 코로나까지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규모 폭동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에 폭스콘 측은 이번 소유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모든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태가 심각해지자 돈 줄 테니 집에 가라며 긴급 회유체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최근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1만 위안 우리 돈 190만 원가량을 준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노동자들이 탈출할 때는 돈을 더 주겠다며 남아있으라더니 이제는 돈을 주면서 조용히 떠나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애플 본사도 조사팀을 파견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 당국은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은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몇 년간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엔 광저우에서 노동자들의 폭력 시위가 벌어졌고 앞서 5월엔 상하이의 퀀터 컴퓨터 생산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소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위가 이어지는 건 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노동자 시위가 일어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 가시화되는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여전히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9천 명을 돌파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주요 도시들은 다시 봉쇄에 들어가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점과 사무실 쇼핑몰 등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앞서 본 아이폰 공장처럼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권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일어난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